퀴즈 놀이터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문제는 9문제. 제한시간 안에 숨어있는 단어를 찾아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? 화면 왼쪽에 단어 방향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세요. 문제를 풀어보세요. 정답을 확인해볼까요?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아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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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을 확인해볼까요?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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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sten up to the first question 정답을 확인해볼까요? 좋은 문제는 계속 됩니다. 정답을 확인해볼까요? 아멘 아멘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?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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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어 방향이 추가되었습니다.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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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.